최근에 라고 하기에는 나온지가 좀 된 작품이죠 수리남 아 저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대충 이 수리남 스토리가 박성배 시장님이 빌로폰 사업이 잘 안 되셨는지 해외로 나가셔서 마약 왕국을 세우는 뭐 그런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저런 극악무도한 새끼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또 실화바탕이야 조봉행이라는 범죄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전요한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제가 수리남을 정말 재밌게 본 만큼 전요한이라는 캐릭터가 실제 조봉행의 행적과 얼마나 유사한지 또 얼마나 나쁜 새끼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죠 이 전요한의 행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봉행 스토리보다는 전요한의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전요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는 한국마약조직의 필로폰 운반을 총괄을 했었죠 조직이 망했을 때 필로폰을 빼돌려가지고 그걸 또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몽돌해수욕장 개발 프로젝트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막 저런거 열면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투자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해 그 사람들 모일 거 아니야 투자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파티 같은 거 할 거 아니야 이제 그 샴페인에다가 막 필로폰 이렇게 막 두세 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해가지고 좀 필로폰에 취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을 쓰는 그런 범죄자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디랑 엮이냐 안기부 가가지고 이제 맷찜질을 존나 당하죠 해가지고 안되겠다 이거 한국에선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수리남으로 가게 되는데 근데 수리남을 또 가기 전에 뭘 했어? 교주일을 또 한 거야 신도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뭐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또 뭐해 예배 끝났으니까 다 모이셔가지고 하나님의 똥가루를 나눠 먹읍시다 이래가지고 또 뭐해 필로폰 뿌려줘 어 역시 하나님의 똥가루는 달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필로폰 중독자들 만들고 이래뻘이니까 또 안기부가 와가지고 잡아가고 해가지고 이씨 봐 이거 이래서 조선 것들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수리남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한인교회를 차려서 거기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이 수리남의 전요한의 행적이고요 자 반면에 조봉행은 어땠을까요? 조봉행은 그래도 양심상 하나님은 팔지 않았습니다 선박 냉동기사로 일하면서 수리남에서 지냈습니다 8년 정도 지내면서 굿네이버스 좋은 이웃 배 고장났다 그러면 배 고쳐주고 약간 그 CP9 로브루치 같은 그런 포지션이었던 거야 그렇게 수리남에서 지내면서 배도 고쳐주고 뭐도 하고 있었는데 94년에 건물 갔다가 사기를 친 거예요 10억 규모로 94년에 10억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4,50억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치동 타워팰리스 갖고 사기를 친 거야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거지 개 크죠 그래갖고 수배가 걸려서 수리남으로 곧바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수리남 국적을 따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조봉행의 행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요한이랑 다른 점은 보다 전요한 쪽이 머리가 좀 더 좋다 아무래도 뭐 드라마 캐릭터니까 자 그러고 나서 전요한은 또 어떻게 했나요 수리남 대통령이랑 짝짝꿍 돈도 주고받고 보호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된 거죠 해가지고 이 수리남에서 유통되는 코카인 유통권을 독점을 합니다 이제 어떤 시기냐 콜롬비아에 있는 칼리카르텔한테 물건을 공급받아서 수리남을 거쳐가지고 전세계에다 뿌리는 그런 루트를 선택을 했죠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전요한은 불을 축적하고 있었고요 조봉행 아재는 건물 사기를 친 다음에 마약으로 바로 안 갑니다 이번엔 생선 공장으로 가요 하정우랑 그 아저씨 또 있잖아 그 둘이서 홍어 잡으러 가가지고 생선 공장 이렇게 운영하잖아 그게 또 여기서 나온 거야 이 생선 공장 사장으로 위장해가지고 뭘 해? 기름을 팔아 면세율을 밀매를 합니다 기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따 이 돈이 좀 이렇게 원하는 만큼은 또 벌리지 않는 거지 왜냐면은 10억 규모로 사기를 치던 그 아저씨다 보니까 돈이 좀 더 벌렸으면 좋겠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수리남 대통령 배가 고장이 난 거야 아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조봉행이 딱 나타나가지고 배를 아무 말 없이 가서 뚝딱뚝딱 고쳐주고 진짜 로브루치처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랑 친분이 쌓이고 이것이 코리안 문화라면서 이제 사과박스에다가 돈도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정치권이랑 결탁이 된 거죠 해가지고 마약을 또 밀매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결과 전세계 코카인 시장의 90%가 조봉행을 통해서 유통되게 됩니다 진짜 마약 왕이 된 거지 야 어떤 수출 품목이던 간에 90%를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야 엄청난 거야 진짜 성공신화 근데 씨발 그게 코카인이야 자 그래서 전요한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본인들의 신도들에게 마약을 먹이면서 조직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신도들에게 마약을 먹이면서 먹어! 애들 뽕 가!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군사훈련을 시켜서 병력으로 쓰고요 여자들은 작은 봉지를 삼켜서 마약 드랍십으로 쓴 거죠 자 조봉행은 이제 어떻게 했나? 사이비 종교 교주는 아니었고요 광물 사업가인 척 한인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주겠다 광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마약을 숨겨 이 한인들은 모르는 거지 내가 마약 운반책이었던 건지 당장 몇 푼이 급했던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마약 운반책으로 썼다 자 근데 여기서 K씨입니다 이 K씨가 또 수리남에서 하필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조봉행이 이 마약 운반책으로 쓰고 있었잖아 사람들을 K씨도 거기에 피해를 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쫄딱 망했어 마약 관련해가지고 잡혀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국정원이 찾아옵니다 국정원이 찾아와가지고 자 K씨 식사는 잡쌌어? 우리가 조봉행이라는 새끼를 잡을 건데 K씨가 조봉행 밑으로 들어가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우리 체포작전을 좀 도와줬으면 해 스토리가 똑같죠 실화입니다 K씨가 조봉행 체포작전에 합세하게 된 계기가 하정우가 전유한 체포작전에 합세하게 된 계기랑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 거지 강인구가 이제 전유한의 체포를 어떻게 돕냐 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마약 거래하러 가가지고 총격전도 하고요 일반인인데 이거 이거 이 장면 아시죠? 하이씨 찍찍찍 쥐새끼가 말이 맞네 막 하는 거 그거 고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이겨내면서 본인 스스로의 기지 그리고 언더커버 요원의 도움 그리고 영화적 허용으로도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구요 자 그렇게 강인구는 전유한을 체포하는 순간까지 전유한 근처에서 계속 머물며 그 잔슨빌 소세지 하면서 DEA가 수리남으로 진입할 명분을 만드는 데 성공을 했구요 마지막 순간 전유한을 몸으로 막아내는 대활약을 해서 결국에는 전유한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 조봉행을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K씨는 도망갔어 근데 이게 정상이지 그치? 그치 않아? 조봉행 체포를 위해서 현장 작전이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게 막 엎어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도망을 갔구요 한국에 가서도 조봉행이랑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설득을 설득을 했구요 결국에는 조봉행을 브라질로 오게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래서 수리남에서 벗어난 조봉행은 브라질 쌍파울로 공항에서 결국 체포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K씨가 죽을 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K씨가 마약상인거야 그러니까 수리남이랑 똑같이 조봉행이랑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서 조봉행의 신복으로 심어버리는건데 조봉행이 또 의심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K씨랑 조봉행의 부하들이랑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국정원이랑 약속된 시간에만 연락을 하고 잘 때는 권총 숨겨놓고 뭐 이런식으로 되게 줄타기를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거지 그러다가 조봉행의 부하가 K씨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낸거야 조봉행한테 얘기하려고 가는데 손목을 딱 잡고 얘기를 해 너도 한국에 가족이 있잖아 조봉행 잡아놓고 개과천선 하자 한국으로 돌아가서 당당하게 살자 이러면 설득을 한거죠 해가지고 A씨가 정신을 딱 차리고 국정원이랑 한팀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 A씨가 배신을 한거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K씨가 이제 죽기일보 직전이 됐는데 조봉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K씨가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제 강짜를 났냐면 아 그냥 A씨가 쪼알쪼알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장난 좀 친거다 제가 도회장님 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못 믿으시겠으면은 죽이세요 나 이거 믿음 못살바에 그냥 나 이거 죽을래 그래가지고 얘 말인지 맞는거 같아 얘는 목숨을 걸었잖아 야 A야 얘 얘 형님 너 좌천 야 저 K 일로와봐 야 미안하다 형이 의심해서 미안해 이러고 이제 K씨가 조봉행이랑 더 가까워짐 그리고 A씨가 밀려났음 그렇게 해서 이 K씨가 결국에는 조봉행에 믿을만한 부하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불과 얼마전 일이에요 2008년에 K씨랑 북정원이랑 DEA가 공조를 해가지고 조봉행을 잡으려고 이제 작전을 착수를 합니다 자 그래서 K씨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 근데 형님 퀄리티를 봐야죠 이러니까 이제 조봉행이 아 아무리 내가 믿는 친구여도 이건 좀 보여주면 안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복면 씌워서 그 수리남 장면 기억하시죠 예 그 복면 씌워가지고 창고로 데리고 가서 1.2톤의 코카인 더미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K씨도 수리남에 나오는 강인구랑 굉장히 비슷했던게 차의 움직이는 방향이랑 클럽의 불빛이랑 카지노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창고의 경로와 정체를 파악을 한거지 그래가지고 국정원한테 이걸 얘기를 해준거야 그 위치가 맞는거야 여기 가가지고 좀 체포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DEA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 총싸움 할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체포 작전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K씨 같은 경우는 이 작전이 실행이 안되니까 위험하죠 그래 버려가지고 K씨는 한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가가지고 이 조봉행이랑 계속 전화를 해요 마약 보냅니다 돈 보냅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거래를 한거야 한국에서 자 어떤 딜이 들어갔냐 미국 마약상이 코카인 1.2톤의 구매를 원하고요 만나서 돈을 주겠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봉행 입장에서는 1조를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야야야야 고래 왔다 고래 이러면서 막 이제 신나가지고 싱글벙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때 K씨가 전화가 안되는거야 일부러 안받은거야 그래가지고 조봉행과 막 애타고 아 어떡해 막 이러면서 밀당을 한거야 야 이 새끼 전화 안받으면 이거 못팔아 막 이러면서 밀당을 막 존나한거야 그래서 구매를 하루 남기고 전화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아우 야 전화를 왜 안받아 야 이거 이거 하루 남았어 이러니까 이제 K씨가 아 형님 그러시면은 괌쪽으로 오실래요 이러니까는 조봉행이 이제 K한테 얘기를 한거지 괌 미국 땅이라잖아 하면서 이제 미국 땅이라서 안간다고 한거야 그러면은 K야 니가 구매자랑 수리남을 와라 그러니까 K가 그럼 브라질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제 쌍파울로에서 만나자 그렇게 된거죠 조봉행 입장에서는 아씨 이 새끼 이거 수리남도 안 들어온다 그러고 장구로도 바꾸고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된거야 그래가지고 거래를 안한다고 했어 하지만 여기서 똥줄이 탄 조봉행과 그리고 K씨의 이빨 까는 실력으로 이빨 터는 실력으로 조봉행이 결국에는 아 그래 1조짜리 거래했는데 이거는 못참지 이러고 이제 쌍파울로로 온거에요 해가지고 이제 쌍파울로에 딱 내리자마자 손 흔들는데 그 손 그대로 이제 수갑에 차여가지고 체포가 됩니다 어 야 K야 안녕 야 우리 마약 1.2통 가져왔어 이러고 흔들고 있는데 그 뒤에서 곧바로 브라질 경찰 와가지고 흔드는 수 잡아서 곧바로 체포 해가지고 그렇게 30년간 마약왕이었던 조봉행은 이렇게 허무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조봉행이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에 한국으로 잡혀갔죠 근데 징역 10년형을 받았어 하 C 징역 10년 벌금 1억 야 코카인의 90%인데 코카인 유통량의 90%를 담당하고 있었던 마약왕을 잡았는데 징역 10년에 벌금 1억 30년을 헤쳐먹었는데 10년 잡혀간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새끼 잘 살고 있다 이 새끼 범죄 저질러놓고 조나 잘 살고 있다 어? 만기출소하고 수리남으로 돌아간거 아니냐 뭐 이런식으로 이제 금왕이 안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추측을 한거죠 근데 취재를 해본 결과 해남교도소 쪽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지병이었던 고혈압이랑 심부전이 악화되어가지고 2016년에 병원으로 갔어요 조선대병원으로 갔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던 도중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죽었냐 2016년 4월 19일에 사망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정보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안 알려준 걸까? 아무튼 이렇게 이 전요한과 조봉행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 어느정도 유사한가 를 살펴봤는데요 또 이제 조봉행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전요한 같은 경우는 되게 호화로운 저택같은 데 살면서 이렇게 막 병원도 많이 이렇게 두고 막 이렇게 맛있는거 먹고 술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 근데 조봉행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에서 닭장같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대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도 조봉행이 누군지 몰랐던 거야 그렇게 숨겼던 거야 아 그 얘기도 있네요 조봉행 체포작전의 주역이었던 케이시가 술자리 가가지고 야씨 내가 마역왕을 씨바 잡았다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 개새끼 어 어디서 개굴하여 막 이러면서 막 어 야야 취했다 야 대리불러서 보내라 뭐 이래버리니까 어 어 진짠데 막 이렇게 된 거야 막 갈매기집에서 존나 화나가지고 막 어 가슴 팡팡 치면서 제작사한테 가가지고 이거 안되겠습니다 이거 이야기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썰 풀어드릴게요 해가지고 호소를 한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드라마가 수리남이다 누가 믿어 근데 솔직히 누가 믿겠어 그치 어 아들 왜 2년만에 집에 왔어 아휴 저기 뭐야 서울생활 고되지 엄마 나 3개월 전에 마약왕 잡았어 아들 서울 많이 힘들어? 자 무튼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께 썰 푸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채호의 필름찍기의 김채호였습니다 끝 go for the next road